수원 도이치 오토월루도 수원 도이치 오토월루도 이치 오토월루도 A4 40tfsi 2021년형 daar A4 . 40 TFSI 아..색깔 이쁘죠? 닫아볼께요 장구구 열일구 테일램프가 아주 이쁘죠? LED 테일램프 LED 테일램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타이의 노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A4 B9 2021년 11월 19일날 최초 등록한 이제 막 9개월 된 신차가 4860만원 판매가 3890만원 완전 무사고 보호미력 0원 1인 신조 차량에 A4 B9 B9 21년형입니다 그레이 색상 이쁘죠? A4 40 TFSI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전 차주부께서는 50대 여성분이셨고요 사실 거의 차를 사셔서 타실일이 없어서 판매를 하셨습니다 A4 40 TF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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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신차급이다 보니 내용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안에 실내 사용 흔적이 없습니다 혼자 타셨고 거의 운행을 안하셨어요 커드램프 보이고 신차급입니다 신차급 타이어 225x50x17 타이어는 17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센서 레이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레이더 있고요 색상 깔끔하고 이쁩니다 괜찮네요 판매가 3890입니다 A4 40 TFSI 가솔린 4기통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고요 깔끔하죠 AGM 배터리 AGM 배터리 들어가 있고요 열릴 때는 자동으로 열리지만 닫힐 때는 전동 트렁크는 아니에요 열릴 때 누르면 스프링 탄성으로 인해서 열립니다 닫을 때만 그냥 닫으시면 되고요 A4 40 TFSI 메모리 시트 12.3인치 버추얼 코피 버추얼 코피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량 깔끔하죠 그냥 신차급입니다 신차급입니다 A4 윈도우 관련 메모리 시트 여기 전동 시트 여기 라이트 관련 12.3인치 버추얼 코피 이렇게 버추얼 코피기 이렇게 계기판에서 지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금지막하게 후방 카메라 화면 엄청 크게 나오죠 그리고 기어봉이 엄청 이쁘죠 P 딱 누르시면 깔끔하게 P단 체결 P는 두 개 있고요 신차급이다 보니 전자파킹 오디오 볼륨 조절 오토 앤 스타 미끄럼 방지 감지센서 드라이브 셀렉트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비닐 이런 것도 지금 안 띄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신차급입니다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고요 썬루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버추얼 코피기 엄청 편해요 버추얼 코피기 적용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긴 크루즈 컨트롤 관련 A440 TFSI 21년형 3890에 판매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더 감가는 될 예정이고요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네요 현재 주행거리는 2351km입니다 2351km 주행 주행 가는 거리는 160km 신차급 신차급 신차급입니다 지금까지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지하 5층 전시장에서 안타입에 이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2